청도달콤만농장 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콤만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전동가일을 빌려와서 사용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케이스도 정말 크고 부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크다고 생각했구요. 가방처럼 맬 수 있도록 이게 배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전 케이블입니다. 여기 홈이 있는데 충전하실때는 이 홈에 맞춰서 밑에 꽂아가지고 전기를 꽂으면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10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뒷쪽에 전원을 켜는데 전원을 켜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동가위 인데요. 전동가위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을 뒷쪽에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실때는 똑같이 뒤에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 착용하고 이제 가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동가위를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부피는 컸는데 매보니까 그렇게 거북하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활동하기는 매고 있어서 그렇게 무거운거는 못 놓기겠구요. 가위도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써봐야되겠지만 그렇게 무겁진 않구요. 그리고 이제 전동가에 쓰실때는 여기 보시면 전원버튼이 있는데 전원버튼을 일단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그냥 한번 눌러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하실때는 스타트하실때는 한번 두번 세번을 누르셔야지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번 세번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옆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이제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날 조절이 폭 조절이 되거든요. 크게 짧게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넓게 되고 한번 누른 상태에서 하면 좁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최고 자를 수 있는 두께가 35mm라고 하더라구요. 35mm인데 너무 두꺼운거는 되도록이면 자르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자르다가 이제 박히게 되면은 빼고 이제 나무가 이게 날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에서 빼내고 다시 이제 전기를 껐다가 키면은 다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르다가 멈출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작동이 잘 되는지 쉽게 전정을 할 수 있는지 전동 과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시아만 이렇게 당겨도 잘 잘립니다. 이렇게 한번에 굵은 가지든 얇은 가지든 이렇게 잘 잘립니다. 힘들이지 않고 잘 잘려서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정 가위를 사용하면 자금량이 한 3배 4배 정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일반 전정 가위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위를 하다가 팔이 너무 아파 가지고 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전동 가위는 이제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루종일 해도 이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리는 것도 이제 깔끔하게 잘 잘려요. 지금은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그런데 깔끔하게 다 잘립니다. 그리고 굵은 것도 이제 가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굵기는 웬만한 거는 다 잘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루 임대료를 만원에 제가 빌려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들께서 이제 지역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다 하나씩 다 있거든요.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날짜를 맞춰서 신청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전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